8장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.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.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.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. 또 주 예수 크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.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.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.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.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의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의를 짓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.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